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죠?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을 혼대히 보내면 안 돼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도쿄가 있고 오사카, 고베가 있고 나고야가 있고 우리가 후쿠오카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에 8월 초에 시간을 빼셔서 시간을 만들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와주시고요 왜 와야 하는지 아세요?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, 유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데뷔 10주년이 됐고 한국에서는 데뷔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올 한 해가 2014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올해는 일본 활동을 시작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시일에는 8월 초에 4년만에 오토폴리스에서 또 랜싱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현재 스토카 클라스에서 조금 세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오토폴리스 때 작년 수집가 때 아쉬움을 꼭 한번 달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토폴리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서 함께 먼저 시합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오토폴리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든 게 자졌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